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미니언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미니언 생선까지 1척!! 미니언.. 미니언을 생선 자rian에서 당겨주면 미니언을 위해서 영웅을 하자가 도전하자 하하하하 수고하십니까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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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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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아... 히힛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ㄷㄷ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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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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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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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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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